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에디의 비행기가 강력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헤디, 정말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괜찮은 거야? 어? 안 괜찮은 거야? 우와, 살았다. 에휴, 손 좀 봐야겠는데. 근데 여긴 어디지? 그러게. 저기 무슨 선 같은데? 가보자. 우와, 맛있겠다. 저게 다 뭐야? 우와, 살살 녹는다. 뽀로로. 배고파도 남의 음식에 함부로 손 대면 안 돼. 알았어. 아무래도 나가 있는 게 좋겠어. 누구냐? 괴물이다. 괴물? 성에 몰래 들어와서 음식까지 훔쳐먹은 녀석들이 주인보고 괴물이라고? 어, 음식은 안 먹었는데. 뽀로로와 친구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얌전히 있어. 아니면 영혼이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아저씨. 네. 경련. 경강. 이 괴물아. 괴물?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저기 괴물이 오나 봐. 너희 여기에 있었구나. 반가워. 난 베리라고 해. 다들 배고플 텐데 우선 이거라도 좀 먹어. 그런데 이 성의 주인이세요? 아니. 사실은 나도 너희처럼 이 성에 잡혀서 살고 있어. 멀리서 일을 마치고 동네로 돌아오시던 아빠가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이 성에 피어있는 꽃들이 너무 예뻐서 그만 집에 있는 내게 가져다 주시려고 몇 송이를 꺾었는데 감히 내 소중한 꽃들을 함부로 꺾다니? 용서할 수 없다! 아빤 너희처럼 이 성에 갇히셨어. 아빠를 풀어주세요. 난 이 성에 찾아와 아빠 대신 내가 여기에 있겠다고 했고 야수는 아빠를 풀어줬지만 그때부터 내가 여기에 살게 된 거야. 그랬구나. 과연. 그런데 여기 살아보니 야수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여기 가두었잖아요. 내가 야수에게 잘 말해볼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응? 응? 벨. 뭐라도 좀 들어요. 어제 온 아이들… 가둬두었어. 정원을 엉망으로 만든 데다 음식까지 훔쳐먹었어. 아끼는 정원이 망가진 건 나도 봤어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든 아니든 소중한 꽃들이 사라졌어요. 꽃만큼 그 애들도 소중해요. 실수는 했지만 그 애들이 잘못한 걸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좋소. 뽀로로와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정말 예쁘다. 여기 또 가져왔어. 그럼 내가 할게. 얘들아. 다들 열심히 일하네. 네, 이거 보세요. 우와, 참 예쁘다. 꽃들도 금방 활짝 피겠어. 저… 벨. 문 뒤에 숨어있는 꼬마들도 들어와서 같이 먹으라고 해요. 정말요? 얘들아! 자, 모두 자리에 앉자.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어? 피아노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목살이 집안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잘 모르는 딸이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미안해. 난 먼저 들어갈게. 벨. 벨. 무슨 일이죠? 아, 아빠가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벨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 아빠를 그리워하는 벨,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細개가 alone있는데요. 아, 아빠가 보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디의 비행기가 강력한 폭풍을 만났어요. 에디, 정말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괜찮은 거야? 어? 안 괜찮은데. 뭐야? 잘했다. 어휴, 손 좀 봐야겠는데. 근데 여긴 어디지? 그러게. 어? 저기 무슨 선 같은데? 가보자. 어? 우와, 맛있겠다. 저게 다 뭐야? 금방 차려놓은 거 같아. 살살 녹는다. 뽀로로. 배고파도 남의 음식에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알았어. 아무래도 나가 있는 게 좋겠어. 어? 누구냐? 괴물이다. 괴물? 성에 몰래 들어와서 음식까지 훔쳐 먹은 녀석들이 주인 보고 괴물이라고? 어, 음식은 안 먹었는데. 어? 뽀로로와 친구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얌전히 있어. 아니면 영원히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아저씨. 네? 정년. 아, 종각. 괴물아! 괴물?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어? 에디, 배고파? 어? 괴물이 오나 봐. 너희 여기에 있었구나. 어? 반가워. 난 베리라고 해. 다들 배고플 텐데 우선 이거라도 좀 먹어. 으흐흐흐. 으아! 고마워요. 그런데 이 성이 주인이세요? 아니, 사실은 나도 너희처럼 이 성에 잡혀서 살고 있어. 멀리서 일을 마치고 동네로 돌아오시던 아빠가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이 성에 피어있는 꽃들이 너무 예뻐서 그만 집에 있는 내게 가져다 주시려고 몇 송이를 꺾었는데. 감히 내 소중한 꽃들을 함부로 꺾다니 용서할 수 없다! 아빤 너희처럼 이 성에 갇히셨어. 아빠를 풀어주세요. 난 이 성에 찾아와 아빠 대신 내가 여기에 있겠다고 했고, 야수는 아빠를 풀어줬지만 그때부터 내가 여기에 살게 된 거야. 그랬구나. 응. 그런데 여기 살아보니 야수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릴 여기 가두었잖아요. 내가 야수에게 잘 말해볼게.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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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어? 뭐라도 좀 들어요. 어제 온 아이들… 가둬두었소. 정원을 엉망으로 만든 데다 음식까지 훔쳐먹었소. 아끼는 정원이 망가진 건 나도 봤어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든 아니든 소중한 꽃들이 사라졌어요. 꽃만큼 그 애들도 소중해요. 실수는 했지만 그 애들이 잘못한 걸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흠. 좋았어. 뽀로로와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자. 잇. 자. 강강. 정말 예쁘다. 여기 또 가져왔어. 응. 그럼 내가 할게. 얘들아. 강강. 다들 열심히 일하네. 네. 이거 보세요. 와. 참 예쁘다. 꽃들도 금방 활짝 피겠어. 저… 벨. 문 뒤에 숨어있는 꼬마들도 들어와서 같이 먹으라고 해요. 정말요? 얘들아! 우와! 자, 모두 자리에 앉아.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우와. 우와. 피아노네. 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지판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잘 모르는 딸이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크래멘탈.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갚느냐. 미안해. 난 먼저 들어갈게. 벨. 무슨 일이죠? 아빠가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벨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벨.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빠를 그리워하시고. 아 svp가.